안녕하십니까 고객님 2021년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살림을 계획할 시기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진주동부는 올 한해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동부세마을금고의 2022년 비전은 고객알기무어 고객불만제로 고객만족업을 통해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맞아 보다 더 고객님들을 알아가고 업된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정기의 탑금 특별금리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판기간은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기준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특별판매금리는 1년 기준 2.1%입니다 진주동부세마을금고에서 드리는 특별금리 받으시고 넉넉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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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